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카운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산 연속을 구분해서 Probability Math Function, 또 Probability Dense Function, Density Function을 소개하고 그걸 이용해서 기댓값, 또 표준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와 코드로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 Distribu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산 한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예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예습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전체 이번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이 어디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명시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데 확률 분포는 크게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이 둘로 나누어지고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Multivariate 확률 분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두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를 네 차시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 확률 분포를 예를 보여드리면 이 베르누이 분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새 베르누이가 소개, 그 이름을 영예롭게 붙여준 베르누이 분포, B of 1P가 있고 이 베르누이 분포의 일반적인 개념인 Binomial Distribution, 이항 분포, B of 1P, 여기서 N이 1일 경우가 베르누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뽀아송 분포, 또는 뿌아송 분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뽀아송 분포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이 뽀아송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람드아이콜 MP로 일정하고 N은 한없이 크게 할 때 이 확률 분포가, 이 뽀아송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뽀아송 분포는 이항 분포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증명까지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 뽀아송 분포 다음에, 실제로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R 언어를 이용해서 뽀아송 분포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랜덤하게 뽑아낸다면 그 분포에서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의 예로 들어가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등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소개하고 성질들을 소개하고 실제 구하는 연습 문제들을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이 확률들을 계산하는 것을 해볼 것이고요. Sage 언어와 또 R 언어로 각각 해보시면 됩니다. 이 R 언어를 사용하면 더 유리한 것이 뭐냐면 여기 Sage 언어를 사용하려면 실제 공식을 다 외워서 집어넣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 분포의 이름만 알면 그 분포의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제공하면 이제 같은 답을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노말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 가장 유명한 정규분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의 성질들, 그것도 정규분포가 주어질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Exponential Distribution, 지수분포, 모양이 이런 식이 되는데 지수분포의 확률밀도함수, 또 확률분포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하고 이 기댓값, 또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지수분포가 사회의 어떤 문제에 활용되는지 예와 실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적분들, 복잡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11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